앞으로도 발전에 나아가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와우! 100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도시, 화성시의 무한성장을 가위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화성시 화이팅! 결정과 활력이 넘치는 화성시의 100만 화성 미래 비전 선포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화성은 앞으로의 가능성이 더욱 특별한 도시입니다. 화성시민들의 삶도 특별해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도시가 100만 인구를 맞이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100만 화성 화이팅! 자매도시 화성시의 인구 커지고 발전해서 우리의 중심이 되는 메가시티로 발전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초고속 성장의 아이콘 화성시가 인구 100만 화성시대를 맞이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화성시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길 저희 YB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고려대국 총장 겸 의원장 응원하겠습니다. 100만 화성 화이팅! 화성시 100만 돌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야! 100만 화성 미래 비전 선포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명근 화성시장님과 100만 돌파했다고요? 화성장! 오늘의 선포식이 화성특례시 승격도 아프고 있는데요. 무한성장으로 새로운 시대를 이끌고 있는 화성시가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진심으로도 100만 화성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